자가다. 이 해당이 2 Headselling 10만명 10만명 사람이 있고 왜 20, 100, 1000, 10, 100, 100만 명이 5천원 보니까 자동이 3명이고 수동이 6명이네요 그죠? 수동이 6명 수동이 6명 총 판매 금액은 웬만하면 200, 1000만, 10, 100, 100, 100, 100, 100, 700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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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맞네요 700억이면 20억 10만 이야 이 번호가 19억이라니 700억 중에 총 덕진 금액이 10만 100만 10만 100만 100억 170억이 나갔네요 170억 28억 진짜 한 번도 안 봤는데 안 봤는데 다시 보니 좀 새롭네요 이득만 돼도 4.8백만원 아닙니까 그저 이것만 돼도 그저 그저 하 오늘 이렇게 펼고 응 이거의 목표로 이야 그저 되고싶어요 진짜 오늘 제발 되고싶습니다 오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건